네, 이번 시간에는 HTM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 시간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이제 그 준비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만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. 그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. 자, 우선 제일 먼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. 그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를 코드 또는 소스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코드를 만드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부르고요. 프로그램에서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인 인간도 이해할 수 있고 기계인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약속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약속된 형식을 언어, 영어로는 language라고 부릅니다. 잘 아시다시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도구인데요.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후가 어떤 의미를 짓는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합니다. 이 합의를 일반적인 언어의 세계에서 문법이라고 하고 컴퓨터의 세계에서도 문법, 보통 신텍스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문법을 익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이 문법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의 언어에 비해서 매우 단순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html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여기 적어놨지만 20분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 그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명령어들을 20분 안에 다 배울 수는 없죠. 하지만 이 문법 자체,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법 자체는 20분이 아니라 빨리 배울 수 있는 분들은 10분이라도 배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언어가 바로 html입니다.